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소개해서 보시다시피 중국 공상당이 대한민국에 대한 아주 장기간에 걸친 그런 침략작전 이 전체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외교사안에 대해서 자유국가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초장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친중국가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것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지만 한국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그냥 중국의 부속국가 정도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문제를 오늘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찍 여러분 찾아주신 여러분 이상일님 대구 계시죠. 네 바다님 다 반갑습니다. 바다 이렇게 하니까 밑에 또 이름이 김재철님이 오셨는데 바다를 상대로 크게 사업을 일으킨 동원그룹의 회장님이 성함이 김재철이죠. 우연히 일찍인데 자 여러분 오늘 시작하는 방송은 인생은 반듯한 생각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문제를 우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첫 번째 시작하는 번호가 0번이 붙은 것은 이제 방송하기 시작하기 전에 또 이런 단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일종의 인생살이 에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살아가면서 아주 좋은 물건을 사거나 아주 기쁜 일이 발생하더라도 일상의 거대한 그런 수레바퀴 속으로 대부분 다 이렇게 밟혀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것 좋은 것 아주 엑사이팅한 것 그런 게 있더라도 또 며칠이 지나고 이러면 대부분 다 이제 일상 속에 평범한 사건처럼 그렇게 묻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참 좀 이렇게 생각을 깊게 안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일상이 반복이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트에 가면 항상 물건들이 돈만 지불하면 살 수 있고 또 급하면 또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면 살 수 있고 그걸 감사한 마음을 못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책을 가끔 이렇게 가까이 하거나 유튜브 방송에서 역사 프로그램 같은 걸 가까이 하게 되면 조금 경각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죠 긴 역사에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평화가 한반도에서 계속되는 그런 시기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좋은 시대에 난 거죠. 개인마다 경제적 형편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걱정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또 불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지금 한국인들은 아주 대단히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보게 되면 3차원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게 1차원 그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 2차원 xy축으로 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분들 z라는 것 자기가 존재하니까 시간 공간 자신이란 존재 이렇게 보게 되면 통사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대를 나서 살아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이제 가자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전쟁 공습 상황 같은 걸 보시게 되면 거의 한 50% 이상 정도가 아마 가자 지역이 파괴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정상상태로 복구를 하려면 참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어제 이제 친 팔레스타인 계통의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한 분이 2013년에도 공습이 있어 가지고 다 파괴가 돼서 돈을 빌려 가지고 또 집을 지었는데 또 이렇게 파괴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참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장의 모습을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전쟁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에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죠. 그래서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외침이든 내침이든 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10월 5일 사건 이전에 네타냐후 여러분들 총리의 어떤 좀 강경정책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가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벌컥 뒤집혀진 그런 대규모 시위가 계속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방장관도 지금 현직 국방장관도 그만두겠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조금 방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참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반듯한 생각이라는 것이 생각이 참 건강한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일단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상황 탓으로 돌리든지 사회구조 탓으로 돌리든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좌파의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허황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좌파 정책을 세웠던 국가치고 가난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는 허황된 그런 꿈을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반시장적인 그런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적용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세기 들어서 이제 지금 20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국가를 역주행을 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저런 젊은 날부터 갖고 있던 그런 중요한 생각이 상당히 자유주의적 세계가 강한 그런 지식이자 청년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조정신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스스로 구해야 되고 스스로 잃었어야 된다 자립자존정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조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개척하고 내가 책임진다 좌파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또 큰 맹점 가운데 하나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피해의식이 그러니까 참 대하기가 힘든 사람들이죠 피해의식이 강하면 그러면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같이 사는 이런 부부 사이 한 사람이 피해의식이 강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시기심이 강하고 열등 감이 강하고 시기심 열등감 정오감 피해의식 이게 좌익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뭐 동구 좌익이든 아시아 좌익인 간에 모든 책임을 다 사회에 함께 떠넘기고 역사적으로 자신들을 지배했던 민족들에게 떠넘기고 그런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국가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세계관이라든지 가치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한국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실패를 한 것 같아요 후손들 교육과정에서 그 교육과정에서 전교조가 굉장히 크게 역할을 한 것 같고 근래 들어서는 이제 선거까지 장악을 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지방선거 모두 다 2022년 지방선거 모두 다 민주노총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회의 선거 부정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도 노력하시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회가 좌경화된 그런 현상이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어떻든 막아내야 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역사적으로 역주행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렇게 잘 살아봤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이 가난하면 삶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렇게 참 보시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젊은 날부터 저는 제 자신 뿐만 아니고 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이 자유주의적 세계관 이것이 나라를 구하고 개인을 구한다는 그런 신념을 아주 확고히 갖고 있었는데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진다 상황이 좀 어렵더라도 만들어가면서 인생을 구축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바닥부터 기어서 계속해서 올라간다 계속해서 전진한다 성심성리를 다한다 전력 투구한다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항상 대비한다 준비한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의 철학이자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한국 사람들은 욕심도 많고 눈썰미도 빠르고 손재주도 뛰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 세계관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자조정신 건면 자조협동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자리를 잡게 되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장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반도체를 공급하고 자동차를 공급하고 케이팝을 공급하고 이렇게 멋진 나라가 될 수 있는 대부분의 이름들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를 갖춘 기반 시설을 갖추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반을 어렵게 산업화를 통해서 만들어냈는데 이 이제 생각이 가난해 가지고 그냥 모든 이런 조상 탓이고 모든 이런 일본 탓이고 모든 이런 가진 자의 탓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경험하는 것의 합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대통령은 국사를 경험하시는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생업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일도 성심성의껏 할 것이고 직업의식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잘 될 거 아닙니까 경험의 합으로 보게 되면 좀 많이 가진 거나 적은 가진 거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위 관점 사물이나 현상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가장 정직해야 될 선거까지 도덕질을 해 가지고 그 도덕질을 은폐하는 대열에 대법관들이 관여하고 그 도덕질을 선관위가 주도하고 정당이 주도하고 대통령이 침묵하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하고 예당이 침묵하고 이러니까 이게 뭘 가지고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 살아라 옳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잘 될 수 있는 민족이고 잘 될 수 있는 사회인데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 국가가 100개 이상 정도 출범했지만 그 가운데 철강회사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나라가 몇 안 되지 않습니까 대만도 철강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브라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인도는 어떻든 실패했고 철강회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기계산업 자동차산업 이런 것이 다 일어설 수 조선산업에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협을 우리 선조들이 다 한 거예요 선조들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엄청난 복을 받고 지금 사는 겁니다 우리는 후손들한테 뭘 물려줘야 됐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정말 586 운동권들이 주동해 가지고 벌린 공직선거에 대한 조직적인 부정선거란 것은 그냥 금수보다도 못한 일인 거죠 부모가 되면 대부분 나는 좀 고생을 하더라도 자식 세대가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 부모들이 자식을 가지면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완전히 바다구독도 출발해 가지고 나라가 잃었었는데 그 여러분들 온전한 나라의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대들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냥 다 잠식해 가지고 이제 선거 부정 때문에 국민들이 죽게 생겼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생각이 참 반듯한 것이 반듯한 생각을 가진 것이 개인도 살리고 국가도 살릴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방송의 논평이라는 것도 논평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이나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공명호 tv가 이제 많이 요즘에 탄압을 받아 가지고 시청자 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의 그런 눈으로 본 세상에 대한 해설이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찾아주시면 아마 여러분 삶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데 미력 하나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